미미acc out Are you the hottest in the world? 미미양옷! 안녕하세요 미미읕입니다 오늘은 매 Khasig 아우... 매워? 몇개 뭐래? 맬한 맛으로 쓰여cz으니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살은 정의가 맵다는 거지 아니 그 몇 퍼 NBC 이 베이비 헤어 뭐야 이거 뭐 베이비 헤어! 하나도 안 보여. 아니 근데 사람들이 뭐 매고 허세 이런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하던데 하.. 뒤지고 싶어? 뒤지고 싶냐고.. 아 죄송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과자들도 있고 저희가 찾아본 과자들도 있는데 베베! 베베 과자 먹듯이 한번 먹어본다고요. 그렇지? 쉽게 물 없이! 완전 허접해 보이는 것부터 먹어보자. 오케이, 먼저 이 매운맛 콘칩을 먹어볼게요. 근데 얘는 더 안 매워 보이는 게 너무 귀여운 자두다. 아 자두 매운 척 오죠? 순한 맛이잖아 이거는. 냄새는 그냥 콘칩 냄새 나. 그러니까 진짜 생긴 것도 콘칩이요. 계란 과자!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.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? 응. 아 끝에 살짝! 진짜 하나도 살짝! 혀가 살짝! 그냥 진짜 일반인들은 살짝 아프다 이 정도고. 근데 그냥 기존 콘칩이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굳이야. 삐삐! 프링글스 핫 앤 스파이시! 아.. 핫 앤 스파이시 이런 말을 왜 그렇게 그냥 막 갖다 놓치지? 왜 이렇게 막 쓰지? 막 치네. 아.. 이거 좀 안 했지 않나? 야 프링글스 전화해. 씨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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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만 좋네. 야! 프링글스 니 자두한테 졌어. 자두가 더 매워. 진짜 매운데? 응. 하나도 매운데? 진짜. 응. 아 왜 이렇게 쎄다고 나대지 요즘 애들이? 아니 그림은 무슨 불타게 해놓고 이거 불타는 거 아니.. 물 탄 과자야. 아.. 우리를 좀 약간 맵게 달래줄 애들 없어? 그럼 미국분들 가자. 그래. 여기에 도리토스, 치토스, 썬칩 등등 다양한 과자가 들어있는 플레이밍 핫 플레이버 스낵이에요. 플레이밍 핫? 가장 약해 보이는 프레첼 먼저 먹어볼게요. 치얼! 되게 맛있어. 약간 불맛 나는 프레첼이다. 너무 맛있는데? 어 귀여워. 나 이제 도리토스 먹을 때 도리토스 이러고 먹어야 되면서. 오.. 진짜 한번 해봐. 진짜 맛있어. 도리토스! 고추 맛은 나는데 하나도 안 매웠다. 이건 일단 어떤 맛이냐면. 고추부각을 먹는 느낌이야. 하나도 안 매운데 고추맛 난다. 고추맛 난다 근데 진짜. 응. 우와. 진짜 신기해. 우와 귀여워. 빤칩 미니미니. 너무 안 매운데? 내 입에 지금 매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. 좀 나초만인데? 핫 치 pirates? 치이로우. 색깔만 빨가면 매운 거 아니야. 얘는 색깔만 너무 빨리해. 괜히 센 척하려고. 진짜 플레이밍 핫 막 쓰지 마라. 진짜 쥐똥고추 좀 갈아 넣고 그러시라고요. 이들이 청양고추를 알아? 아세요?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온유불 본 사람은 다 알 거야. 핫 칠하우스 앤 타키스. 네만 듣고 있어? 안 봤어, 온유불. 안 봤어. 타키스. 아, 넷플레스 병. 나 와타병도 걸렸어. 핫 칠리, 페퍼 앤 라임. 매운 거랑 라임이랑 어울리나? 했는데 얘네는 매운 거에 라임을 많이 섞더라. 그러니까 난 이게 좋더라고. 난 시크한 거 좋아하는 민족이었어. 맞아. 진짜 빨개. 얘네는... 근데 허세한데? 햇빨개. 근데 엄청 짤 거 같이 생겼어. 난 좋아. 와, 레몬아야. 괜찮다 근데. 생각마는 없는데? 응. 하나도 안 매워. 어, 맵나? 매워먹기 좀 하는 건가, 지금? 치미 치미. 에이, 아닌 거 같은데? 바위에다가 레몬아 뿌려 놓은 것처럼 시큼해. 진짜 레몬아 뿌려 놓은 것처럼 시큼해. 그치? 좀 중독가 있는 느낌이다. 야, 이거는 좀 매운데, 은근? 살짝? 말이다. 끝이. 끝이 살짝. 끝이. 우와. 지금 이렇게 하니까 눈 초딩 같아. 에이, 탱마 머리, 탱마 머리. 야, 어떤 초딩인지. 탱마 머리, 탱마 머리. 마지막은? 고스트 페퍼. 명성이 잘 자라던데 난 모르겠다.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. 울며불메 애원을 해야 하셨다지. 근데 얘도 겉보기에 무섭게 생겼어.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 다 무섭게 생겼거든.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매워. 이게 과자여서 나올 색깔은 아니지 않나? 야, 우리 매우면 어떡하지?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? 조금 무섭게 생겼네. 점검해야 해. 이거 긴장했어, 나 지금. 치에스. 에이, 내께 봐라. 좋아, 먹어, 먹어. 야, 안 먹으면 죽기. 오케이. 파키스가 더 매워. 뭐야, 맵다면서. 이거 안에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진짜? 아, 살짝 매콤하긴 하네. 살짝 매콤해. 근데 나는 아, 아, 아. 아, 이런 상상이 있거든? 나 아니네?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한 통 한 번에 다 먹으려면 좀 매우 것 같긴 해. 와. 좀. 끝맛이 좀 맵긴 맵다. 맵다, 조금. 지금 저희가 먹은 다섯 가지 종류 중에 이게 제일 매콤한 거 같긴 해. 너 민디를 꼬묵에 다녀? 진짜로 대박이야 이렇게 매운 과자로 한번 모아서 먹어봤는데요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도 맵지 않았거든요 매운 거 진짜 맵다는 거 있으면 댓글로 추천부터 드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운 거 느낀 적이 없어서 진짜 요즘 속상하다 그냥 평소처럼 캡사이징 가루를 퍼먹는 수밖에 없지 그치 그치 아이스크림 캡사이징 가루 좀 뿌려먹으러 갈래? 청양고추에 고추장 좀 찍어먹고 가자! 안녕히 계세요